지금 짜파게티랑 먹고 있는데 계속 올라와서 김치에다가 이러고 있었대 엄청 싫은가 보네 진짜 응 저기 아 다 나왔어 응 오늘 나 봐 9시부터 찍 끝지 아 이거 봐서 취소하면 되겠다 응 잘 피곤하지 아 어 피곤하지 응 다 먹어야지 다 먹고 있어 다 먹고 있어? 나 죽 죽 먹어 죽 저기 그거 죽 너무 작아서 나 진짜 사준거 그거 너무 두개 작잖아 그거랑 삼치캔 야 근데 이거 맛있네 야 이거 맛있다니까 양반죽 그거 맛있다니까 양반죽 그거 맛있다니까 양반죽 맛있어 내가 맛있다 그랬는데 자기가 맛없다 그랬어 아니 내가 양반죽은 맛있는데 본죽에 맛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본죽도 좋아 자기야 응 내가 지금 밖에 저 형 이거 베란다 문 베란다 된다 중간문 닫아놨거든 중간문 어 열었어 그냥 꽉 닫아놨거든 어 열었어 거짓 아 나 뭔 소린가 했네 그거 찍어야지 아 나 밥 먹고 있는데 어떻게 찍어 어 깜짝아 허어 나 허어 현빗 좋아 쨋 지금 어딨어 그래도 당시 쨋상 올라왔지 쨋상 올라왔지 아 진짜 쨋상 나니야 아빠 맘마 먹고 내일 맛있는 거 주려고 했다. 어떻게 그러지? 내가 그냥 꽉 다가는데. 내가 또 찾았거든? 어. 내가 또 잡을게. 어 알았어. 어 잘 조심히 가. 알았어요. 응. ло Abend. 으어 맛있inga. 마음부터는... 으어 으어